인척! 인척! 안녕하세요! 루시쇼입니다! R&W에 존영한 앤턴 비즈니스 마스터 클래스가 사이기 연수의 원칙주 영화입니다. K-POP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앤턴 취업 준비생분들을 위한 교육이라고 하는데요. 이론부터 아티스트의 앨범 발맥터지 더 디레도 경험할 수 없는 이권리트 스펙을 마스터 클래스에서 만들어보세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주세요. 지금까지 인척! 인척! 루시쇼! 루시쇼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